퇴츠 이 카드 꽝위 야 부복 갖고와 부복 비비 비비 뭐야 현재 모드를 치십시오 왠만한건 다 나온다 9 24 32 아우 깜짝이야 계산 다 안했는데 기록 선입금 이 돈 먹고 튀면 천원 아무것도 못먹는 방패와 아무것도 못두른 창의 싸움 뭐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고 튀지 먹고 튀어야 천원 더 받을 수 있는데 뒷처리보다 돌려차기가 좋을텐데 뒷처리라도 들고 갈까 투 생실수양 훌리 불 많이 봐야겠다 첫 턴에 22딜 박는 미친몹들 아이고 아 먹튀하면 성공 어떻게 하죠 어떻게 먹튀할 수 있지 저걸 그니까 그냥 내가 저걸 성공 눌러서 먹으면 먹튀하는거 아님 아유 선입금님 감사합니다 먹튀해야 겠다 수락 어 돌려창이 광풍 뭐가 제일 급하지 뒷처리가 제일 급한가 광풍 두대만 써도 어 광풍표창 아이파티 왜이렇게 잘 잡았지 얘네들 포션 두개나 뺐네 먹튀하면 성공 실패 뭐가 뭐가 성공일까 뭐가 실패일까 부복라그 부복 넣자 부복 아 이제 완료로 뜨는구나 바로 실패로 안뜨고 먹튀 실패인가 그러면 기도까지 하고 깨우고 한바퀴 더 돌려서 강립하면 되겠지 기도로 깨우고 보드파 광풍 타격 수향 광풍 광휘 수비를 죽올린 다음에 어 잠깐만 어 접색 별결 전지 외세 음 와 아 백하님 선입금 감사합니다 잘 먹고 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부복을 다 강화하면은 칠.. 칠 오르니까 부복 두번에 기도한번이면 강림이지 그러면은 기도랑 부복을 먼저 강화를 해놓자 어 아이씨 에바 엘바의 타러 신즈 현실 속이기 육체수향 흩날리는 소매 다 필요 없지 않나 까짓거 한번 해보죠 아 먹취한 피고에게 디펙트 세번용을 부용합니다 안 돼요 너무 잘해요 음 강림 간다 강림 와 미친 이게 와투다 헌신 헌신 개술로 없어 보이네 부복이 더 좋은거 아니야 헌신이 약간 그것처럼 보인다 기계학습 같다 성수 제거를 해야되니까 제거할 돈을 벌기 위해서 엘리트를 잡으러 보자 논리적 은근 렛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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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장 드로 더 가져와야 돼 숭배 를 쓸거면 강화를 해야 되는데 강화하기에는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뭐 뒷처리 정도는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뒷처리 될까? 돌래창이 같은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장 당장 등반할때 뒷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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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런 소주다리 선택받은 자가 너무 사기야 사기라는 말이 부족하다 진짜 마탱이가 갔어 교훈으로 강화를 좀 할까 지금 강화할게 꽤 많은데 아아 미친게임 한장을 복쇄합니다 기도복쇄하기 부복복쇄하기 부복이요 뭐야 처탄강림인데 포션을 암튼 잡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암튼 잡을 순 있는 것 같은데 암튼 딱 땜 어 없었어요 우상 이벤트가 너무 역겹다 역겹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고래가 있음을 아이비진 코프트 꼬라지바라 열반네 뭐야 살려줘요 비행기 블리트 잡으러 가야되네 아그 뭐 왓처가 블리트 하나 못잡겠습니까 사실 좀 못잡을 것 같애 두려운가 두려운가 요행 학습 요행 학습 학습 요행 요행 학습 학습 요행 요행 학습 요행 행용 어 이러면은 부담 못 쓰잖아 쪼졌다 그램 림 불이 있다 아직 씁 에어스 강림은 안돼 강림 하지마 하지마 내면의 평화 힘 노답 사명수 비위상하네요 뒷설이 오리아르콘 평가 평가라도 써야돼? 평가는 좀 아닌거 같은데 아닌가 평가각인가 띠띠띠띠띠 아, 딜 봐 이게.. 마처지 교훈 가져갔으면 그냥 저대로 놔두자 그냥 저거 왜.. 건드릴 필요 있어? 다 잡기 전에 죽여야겠다 아이씨 다 잡았다 수비강화 갓갓김 김휘갈 아 현실집에 쓸까? 아 잠깐만 뒷심은 현실집에고 템포는 휘갈김인데 트롤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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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화도 돌릴까? 분화 돌리면 템포 망할텐데 분화는 못 돌릴 것 같아 타타수 이렇게 돌릴까? 타수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비가 다 강화가 돼 있어가지고 타타수 돌리면 딜카드가 아스트롤라벨에서 나오겠지 이거 맞다 아이씨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령밥을 얻었습니다 야 말이래 이게? 아 이게 뭔, 뭔 확률인데 이게 와 신성두계 미쳤습니까? 슈먼 열반대 어떡하지 굿대엄 근데 이제 레벨 대평으로 부복 두개 뽑고 강림해서 다 때려잡으면 된다 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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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세 따세 음 아니 뭐 덱을 다 뽑았으니까 나올 수 밖에 없긴합니다 안 나오면 버그지 아이언클레드는 일이 잘못되리라는 것을 짐작했다 그가 감시자님을 생각했습니다 아 사랑하는 디펙트 나를 용서하시오 아 용서하세요 아 아 나 못봤어 미션 보고 있더라고 미션 저거 처리를 안했네 먹튀하면 성공이니까 내가 성공 누를 아 성공 못 누르는구나 실패다 미션 실패 감사합니다 준비 선금문래 어 아 protest 어 어 어 어 어 들어보고 코스트 겁나 모자라네 이거 방어 플랜 찾아야 되는데 숟가락 숟가락 통찰 각인가? 이제 달팽이 땜에 열받아서 빡손각이다 돌차 학습까지 쏘고 광풍 뒷처리 광풍 뒷처리 응 없으세요 아이 저백투성이가 켠 아 아 어 담뱃대 피까? 어 정신수양까지 이거 지금 내면의 평가가 두장이기 때문에 정신수양이랑 같이 쓰겠습니다 공짜 들어오잖아 저거 두개 들어가면 덱에서 카드 한장을 제거합니다 현실집에 이거 이게 이게 제일 와 나 이거 좀 억울할 거 없는데 억울하네 아이 저게 저렇게 나오냐 열받네 근데 어차피 다른 거 다른 쓰레기 나왔어도 똑같았을 거니까 뭐 이제 정력 이벤트 나와서 쏙 뒤집어주면 쓸잘아이들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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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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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렵다 피가 뒷처리를 하나 뺄까? 아니 뒷처리 하나 빼면 더 음 방어를 수비로 할게 아니라 마음의 옷에나 손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나오니까 대기 돌려차기 들고 가야되고 분화 이제 지워도 날란가 아 나 걸스 까먹었다 아 강력 방어풀 힘의 차이 희귀 희귀 유물 하나 줘갈라 내가 잘 쓸게 기적도 숟가락 기적도 숟가락 된다 네 강림하고 나서 할 수 있는게 없다 기다려 아 돌려차기 떴으니까 강림하고 돌려차고 딱 땜 하 카치 가지는 좀 아닌거 같던데 가지 넣으면 아무것도 안될 것 같다 아유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방어도 방어도 어떻게 올려 똥댁을 만들어주마 음 기적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은근히 은근히 꿀인데 광휘 관절 부수기 지금 딜이 모자란건 아니고 방어도가 모자란데 없네 결국엔 아직 카드 두장 더 볼 수 있으니까 안되면 뒤지는거고 되면 이길 수 있다 아 없으세요 광풍 부부 광뒤뒤불 디펙트때문 아닙니다 도복 광휘 이제 덱 올려서 교훈 교훈 볼게 없구만 하산하여라 사색 사색 필요 없겠지 방어도 올릴 건 덕지없나 대기굴인데 아 실수했다 음향성 나오면 안되나 돌겠네 답이 없네 답이 없네 답이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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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좀 역하다. 꺼져. 손절 제발. 손절님. 손절님 제발. 제발 손절님. 손절 제발. 제발 손절. 손절. 아 그래도 구급상사 잘 나왔다. 아 맹공 넣으면 되겠다. 맹공 구상은 안되나? 된다. 어 접색. 이제 구상의 숟가락들. 열받게. 아 백퍼즈 이거. 안봐도 비디오지. 비디오가 뭐지? 그게 무슨 말이지? 경각 내벼대평으로 돌리면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서. 부복 기도로 강림하고. 맹공으로 방어 돌리고. 통찰쪽 돌리고. 통찰쪽 돌리고. 통찰쪽 돌리고. 아이 찐장. 드루쪽 보고. 등록하고. 드루도 보고. 강림하고. 강림하. 수환지 못하고. 강림을 왜 하질 못하니. 강림을 왜 하질 못하니. 측 Priest. 강림을 하고 다 잡아죽이고 집에 집에? 필요없는데 꺼져 방어도 챙길게 맹공밖에 없는거는 좀 치명적인데 이걸 수순하네 덱이 얇아서 힘들었을까요? 덱이 두꺼워서 힘들었던게 아니었을까요? 아님 말고 이거 그 밧고도 어머니 아 기적뭐야 이거 기적수원 아 이거 니가 서저고 아 이거 어디갔어 맨공 맨공 졸라야 카네 잠깐만 역시 추월바이브가 장땡이란걸 게임을 할때마다 느낄수 있다 이게 그렇게 약한건 아닌데 그냥 추월바이브가 너무 쎄 명예로우 죽음이지 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 돌겠네 돌아버리겠네 고동댐 너무 아프다 오뎀 거룩 이렇게 어렵게 잡을 필요가 없는데 추월마요를 하면 이렇게 어렵게 안잡아도 되는데 개똥겸 개똥겸 나랑 관력겹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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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들 덱을 돌려서 광피빼고 다 돌려놓는게 낫겠다 이 정도면 됐죠? 다음 턴의 광휘로 망타치겠습니다 이게 약한게 아닌데 D랑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약한건 아닌데 츄월이 너무 쎄 아니 츄월.. 츄월? 아 맞지? 진노가 너무 쎄 강림에서 딜뽕이나 볼걸 암튼 수렘선 디펙트는 잘난게 없어 추락추행 승리 3000 딱댐 어두운 독립